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그래?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 2019년 6월 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도망치대 가자 신속기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도망치대 누구십니까? 뭐야? 도망치대 왜그래? 들어가기 전부터.. 누구 있어?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진짜 미치겠네..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봤지? 원래 이게 여기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아까 쳐다봤거든? 이게 원래 이쯤에 있었어 근데 이게 전체사료로 보여드렸거든 이게 움직여서 저쪽까지 간거야 얘기 좀 할까요? 저 이제 익숙해지만 해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익숙해지만 해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익숙해지만 해도 되지 않았나요? 아따 진짜 짜증나네 아따 초반부터.. 진짜 왜그래? 아따 진짜 하기싶네 방송 뭐 만지고 있어..잠깐만 뭐 만지고 있어..잠깐만.. 소리.. 소리..소리.. 소리.. 혹시 여기 있어? 혹시 여기 있어? 어? 으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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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누구야? 끝에? 마이크 도망가지마.. 너 어쩌.. 으응 으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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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마이콜 아.. 아.. 미치겠다.. 지금.. 얘들아.. 지금 봤지? 너희들.. 지금 얘들아.. 너희들 봤지? 지금.. 들어오자마자부터 진짜 미쳐버린다.. 사람.. 또 침대 밑에 계시오.. 침대 밑에 계시오.. 또 침대 밑에 계시오.. 설마.. 마 Brenda til the floor 또 침대 밑에 계시오.. 또 침대 밑에 계시오.. 마ента' 마ǔ adore STOUS 또 침대 할래X2 또 침대 Fran 뭐지? 아이씨.. 안녕히 계세요 여보.. 아.. 나 미치겠네.. 초반에 기분 너무 배운다 이거 아.. 짜증나네 진짜 저희가 가서 mana, eden Snyder게 로봇 осpt.. 하나.. 아무튼 아멘 아멘 너는 여론 아니야? 나는 반락이다 바란 소리가.. 와.. 미쳤다 와.. 쟤가 나는 그 처음에 집을 떠나 진짜..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진짜.. 아.. 다리 쥐내려버려.. 잠깐만.. 하지 맙시다! 어.. 뭐야..? 바로 확인시켜드려!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니까 바로 확인시켜드려 이 도라이 새끼야 바로 확인시켜드려 시청자분들 오해하시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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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ㅈ됐잖아 이거! 뭐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진짜. 왜 이리 waar? 거기 있었나요? 거고 도대체 뭐때문에 우리여 하지마라니까.. 하지마라고.. 그런다고 해서.. 대부단..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